1단계부터 5단계까지 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풍속으로 세트를 하시면 되는데 와, 바로 사용해보겠습니다. 5단! 7만원 중후반선 정도에 가있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안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포 송풍기입니다. 시중에 이렇게 생긴 종류의 대포 송풍기들이 정말 종류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대포 송풍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은 생긴 건 지금 충전 대포 송풍기처럼 생겼지만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게 잘 나온 유선 송풍기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유선 송풍기야? 대부분 다 무선으로 쓰고 배터리로 활용을 해서도 이만큼 잘 쓸 수 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무선 대포 송풍기들의 금액을 한번 보시면 뭐 저렴하다고 해도 7, 8만원 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저렴한 금액만 보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베어 툴 기준입니다. 몸체만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선 대포 송풍기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동 공구 배터리가 없다면 이 베어 툴과 배터리 충전기 풀세트로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7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포 송풍기라는 강력한 바람을 뿜어내면서 전선의 길이가 10m가 되다 보니까 넓은 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또 소개를 해드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우선 유선 공구를 정말 가성비 좋게 잘 만들어내는 DCA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모델은 AQF120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1단에서는 32mps의 풍속 그리고 최고 5단에서는 55mps의 풍속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전원선이 10m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전원선이 10m가 되다 보니까 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반경을 최대한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거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켜서 가볍게 들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무게는 2kg 후반 정도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은 지금 7만원 중후반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대포 송풍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사실인데요. 이 무선 대포 송풍기가 배터리만 장착해서 어디든 전기가 없더라도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쓰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한다면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께서 차라리 유선으로 전기를 꽂아서 사용 시간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으셨거든요. 이 지금 유선으로 나왔는 부분이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이렇게 대포 송풍기 형태를 띄면서 220 전원을 꽂아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 송풍기는 DCA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낙엽을 날려보면서 바람의 색이나 풍향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간략하게 이 제품의 지금 풍속, 바람이 나가는 세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미러키 MC8FBL의 경우 53mps의 풍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DCNBL 562 모델의 경우 55mps의 풍속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맡기다 DUV184 모델의 경우 52mps의 풍속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DCA 제품의 대략적인 스펙이 이 지금 세 가지 제품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센 풍속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날려내보면서 바람의 색이나 풍향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보시죠!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전기를 필요로 할 때 발전기를 가져왔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파워뱅크에다가 연결을 하였고요. 이게 1200W다 보니까 1300W까지 쓸 수 있는 파워뱅크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나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무게를 분산시켜줘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길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m입니다. 10m. 그래서 전원 코드를 꽂아놓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방향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여기 지금 풍속 조절 네바를 1단으로 옮기는 순간에 바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풍속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와... 바로 사용해보겠습니다. 5단! 이렇게 몸에 걸고 사용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손에 드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이렇게 손으로 걷히고만 있는 느낌 요즘은 이렇게 밖에서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파워뱅크에 연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10m인 원의 방향으로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전에 정말 많은 충전 대포 송풍기들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18V 충전 대포 송풍기보다는 확실히 풍량이 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20 전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을 못하지만 전기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정도 풍량으로 10m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면서 혹은 콘센트에 꽂았다면 반원을 그리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대구에서는 눈이 안 와서 제가 광주에 엄청난 눈이 내렸을 때 직접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내렸는 환경에서 이렇게 전기선만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원하게 눈을 치우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선이라서 그런지 시중에 나와 있는 18V 대포 송풍기보다는 풍량이나 풍속이 조금 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깨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고 사용을 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넘어가니까 손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깨끈을 착용하니까 제 몸이 들어주게 되고 손에는 이렇게 가볍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무게를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깨끈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선으로 10m까지 전선의 길이를 늘려놨는 부분이 굳이 멀티탭이나 전선 닐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웬만큼 넓은 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셔서 이 전선이 길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전선을 이 앞쪽 손잡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감아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평소에 전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강한 바람으로 오랫동안 바람을 불어내는 용도로 송풍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7만원 중후반선 정도에 가 있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이 구매를 하셔서 전기를 꽂아서 바람을 불어내시는데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포 송풍기들의 대부분이 흡입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제품은 흡입 기능은 없었고요. 앞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기능만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세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론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가성비가 괜찮은 공구를 많이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으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공구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구 관련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최대한 그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며칠째 계속 영하 8도, 10도라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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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